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분위기는 실종됐습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회로 총선은 우리 지역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로 총선의 정치적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알못타파, 정치를 알려주마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하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재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 한국비교교육학회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울산전을 최병문 논설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를 역임하셨고 울산 노무현재단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앞서서 정알못이라는 말부터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정알못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정알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즘 흔히 쓰이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유알못 일과 같이 정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좀 알려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봉 교수님 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유알못은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 법알못은 법을 모르는 사람,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정알못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를 알지 못한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것을 타파하고 정치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흔히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논하기 시작하면 끝에는 아주 극한 대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사실 정치의 어떤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우선 생활 정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실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선량을 뽑는 그런 어떤 정치 개념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두 정치의 영역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활 정치보다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정치라는 용어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이걸 어떻게 누가 관리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여러 어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입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단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갈려서 오랫동안 대립구도를 형성해 온 것이 현재 정치가 이런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게 된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유를 찾으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재봉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은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가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에는 이데올로기도 있겠고 또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보려고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왕조들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건국을 했다가 나중에는 대의명분이 없어지고 이익을 위해서 진영으로 나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실 각 개인하고 집단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울산 사람이다 이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집단에 갇혀서 사고를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제화돼서 사회는 발전했는데 정치, 정당 시스템이 아직 후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사가 되는 것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도 그런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한 집단. 딱 한 집단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자리에 있지 이럴 정도로 놀랐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잘못 이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구조 내에서 역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 두 가지 같습니다. 네, 진영 논리가 너무 공고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후진적인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진영 논리라든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품어 안으면서도 극한적인 대립은 지향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이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번 21대 국회를 구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4.15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국면에서는? 먼저 이재봉 교수님. 네, 아무래도 대선은 정치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고 물론 총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총선은 우리가 대선하고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든지 집권 측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역의 현안 이슈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정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의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평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갈 것이다. 이번 총선은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최병문 실장님은요? 이번 총선은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의 선거, 그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그 시기에 시대 정신 혹은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 선거 지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정의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추측하시겠지만 코로나19, 이게 지금 덮쳐서 거의 지금은 정책이나 인물 이런 쪽으로는 깜깜히 선거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진영단 대결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강화된 그런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또 정반대편에 있는 태극기 소위 부대라고 하는 그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국민으로까지 사실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령 비례대표제가 제공이 됐는데 우리 뒤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실제 현재 있는 여러 정당들, 두 여당과 또 제1야당이라고 하는 두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군소 정당들까지도 이태까지 취해왔던 포지션과는 굉장히 다르게 입장을 가져야 하는 그런 선거로 특징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영 간의 구도가 강화됐다. 동의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점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거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데 좌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우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보는 변화를 주려는 거죠. 그리고 보수는 현존하는 걸 지키려는 거죠. 그게 보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둘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진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성연애자 사회를 하면 그것이 보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범주와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였는가. 나는 경상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게 아주 그릇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지 우리가 정치나 진영 논리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이번 선거에 그런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 방법 어떨까요? 거짓과 진실. 그러니까 진보가 보수라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도 내 친구라도 그릇되고 거짓말을 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제가 평상시에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진실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 거짓과 진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범주와의 오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당하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최 실장님 말씀에 대한 평을 좀 해 주신 것이고요. 교수님께서는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3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할 건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국가적인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또 요즘 회자되고 있는 야당 심판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한 3년 이상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가지고 열었던 개혁을 시도하고 했지만 아직 국회 권력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이 일일이 사안별로 사실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촛불혁명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바꿔서 이제 정치 지형을 촛불혁명이 추구했던 그쪽으로 유지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재 민심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뒤집느냐 하는 어떤 그 문제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남아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그러나 아니면 자파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다 보다 못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의 비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야당을 꼬드겨서 소수 야당을 꼬드겨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거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 중간평가를 안 하고 야당평가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전국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하는 이런 대처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코로나 전국 이후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런 아주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쨌건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중간성과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국가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을 보는 사람들은 입장이 다 다를 거고요.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가 무슨 새로 건국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 논쟁은 하고 싶지 않고 지난 3년 동안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석업 폐지라든지 또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 연동형 비례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실정하고 여러 가지 패거리 정치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정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분들이 실제 내각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청와대가 국정을 갖다가 거의 주도를 했는데 그걸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재봉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조국 이슈를 다룰 때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3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발목을 잡았던 그래서 국회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야당을 심판하고 판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두 말씀을 듣고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씀 중에서 분명히 나는 저것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4.15 총선이 어느 신형이 있건 중요한 선거임에는 분명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회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TV토론회를 보고서 후보자를 바꾸거나 생각을 바꿀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정보를 올바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믿고 싶은 건 보고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반대말을 하는 사람은 듣기 싫고 시청자도 그렇게 보는 게 사회심리학 결과들인데 국민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이 성숙생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냉정히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고 꼭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 진실만 봐주시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이번 초소의 의미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재범 교수님께서 사실 말씀 여러 이슈들을 사실 나열하시면서 여러 진실과 거짓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팩트체크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에 있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어떤 논의가 사실 우리 정알못에서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우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총선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전국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정치 난맥상을 살펴보는 바로 밑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실장님은 살짝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전국이 사실 지금 현재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재난일 수밖에 없죠. 우리 왕조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뭄만 오랫동안 지속돼도 모두 나라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원래 정서인데요. 이 코로나 전국이 이번 선거에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건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번에 보여진 국면 전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국 감염원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 또 내지는 통제 같은 것이 제대로 발동되지 못했다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실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가 최근 그저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등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이제 시대가 높아졌고. 네, 국제적 예상이 높아졌죠. 이재봉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약간 이거는 좀 제가 원래 말을 길게 안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실례하십니까? 네,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 실정. 그다음에 소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실정으로 이미 경제 파탄, 지금 IMF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지난번에 유동성 위기지만 지금 만성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것이 마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호도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올 게 온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 단계, 친중 정책, 외교 정책을 쓰는 바람에 있어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초기 단계에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 지금도 계속되죠, 다른 외국인 같이. 그런데 다른 대만 같은 사례를 보면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중 정권을 써서 그걸 허용한 나라들은 아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란,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죠, 이탈리아. 여기가 얼마나 가혹한, 친중 정책을 써서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전문 집단이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 국회, 예를 들어서 강요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정책 판단 미스, 아니면 무능이죠. 그러니까 정책 판단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원료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나라의 의료진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성숙도라든지 국민의식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국민들이 청와대, 오류 청와대 그 사람들이 벌려놓은 일을 간신히 간신히 극복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보였던 정부와 지금 정부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확산자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저는 어느 총선에서 어느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사회에서 크게 찍어줄 사람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만약에 반대로 다 얘기하는 국민들이라든지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서운해하거나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확산자입니다.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안 나왔나. 제가 다음 주제는 조금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검체 분석을 하십니다. 검체 분석을 하는데 종교단체라든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하고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집중으로 표집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한 거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서울이 인구가 많으면 비례해서 서울도 많이 해야 되고 부산도 같이 해야 되고 인구 비례로 해야 되는데 추적 조사라는 거, 대표적인 게 의도적 표집인데요. 의도적 샘플링이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 신천지를 계속 추적을 해서 이번 사태가 정부의 미스가 아니라 정부의 처음 미스가, 아니 저는 의료진은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눈물겹도록 의료진이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것을 마치 종교단체가 잘못한 것처럼 신천지가 잘못한 것처럼, 대구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대로 18대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총선에서 표가 어차피 나올 일이 없거든요. 신천지 사람들은 정부 여당을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을 참 잘 두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범 교수님께서 굉장히 불편부당하시고 또 사실 진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매우 객관적으로 진실만 얘기해야 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셨는데 제가 조금 좀 반박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지금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좀 많으셨고요. 현재 정부 책임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엉망이고 저질스럽고 하다는 이런 표현들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의료진 정말 우수하고 또 대구 시민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정말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정부의 성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축구는 아주 잘하는데 축구는 매우 잘하는데 그건 메시의 발이 잘했을 뿐이지 그게 메시가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선진적인 사재기 없는 그런 또건 마스크 등과 연결해서도 그렇고 여러 어떤 그런 자원봉사하는 정신 또 위기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이고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나라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정부의 어떤 역량이죠. 그걸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만약 부정이 되고 이걸 별 근거 없이 별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근거 없이 대구의 사실 신천지 교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다른 많은 것을 호도하고 또 실제로 정부는 계속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국민이 잘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자학적인 입장이고 자세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임진왜란 때도 그때 선조가 판단을 잘해서 외적을 막아냈습니까? 아니면 의병들이 잘해서 막아냈습니까? 의병이나 이선진 장군이 잘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문제인지 없고 이 사건이 거의 다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퍼뜨리게 돼 있고 그 관리는 완전히 정부 때문에 촉발된 정부가 확산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김대주 정부 때 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관염병 확산을 맞는 의료체계와 그것이 방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대 정부에서 계속 체계적으로다가 붙여졌고 그것이 운이 좋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했을 때 의료체계가 막아낼 수 있었고 국민들도 많이 사재기를 해봐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많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실정을 한 거에 비해서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정부였다고 하면 한 100번 정도 탄핵을 냈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봉 교수님은 시민과 의료진의 성과를 정부가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저기 최병민 씨. 잠깐만요. 그런데 그건 참 이번 정부는 참 이상해요. 그걸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것 같다는 게 중요합니까? 누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시민단체나 어디 교수단체나 한마디라도 바로 반박을 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묵묵히 국민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맨날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는지.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준다는 말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현재 통합당이 중심이 된 이쪽 보수 정파들은 그때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의 여러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정말 잘했는데 그 노무현의 어떤 지적이나 혹은 DJ의 성과를 잘 성계하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하고 있다. 요즘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질병관리본부도 누가 만든 거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본부가 또 여러 어떤 감염병원 등등을 지으려고 했을 때 또 민주당 쪽에서 그런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것을 사실 설립하려고 했을 때 법안 심사 등을 거부한 쪽이 사실 보수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예전 경남도지사실에는 경남도리병원 같은 것을 억지로 폐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의료관리체계 그중에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어떤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쪽이 오히려 보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잠깐만요. 저기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부분 자체가 초반기에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느 사람이 보수인지, 어느 사람이 진보인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하고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난동을 부리고 광화문에서 광우병 지금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미국 쇠고기만 먹었습니다. 제가 광우병에 걸려서 좀 이상해 보이신가요? 진실과 거짓은 시간이 나면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과는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두 분 다 동의하시는데 그 성과는 시민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 갖춰놓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빛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빛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잘했고 시민이나 의료단체가 잘 못했던 이 말이 아닙니다. 다 함께 이런 성과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은 올해는 코로나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하고 있듯이 교수님께서 거짓과 진실을 얘기하셨듯이 작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먹어버렸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라고 그래야 할지 전 교수라고 그래야 할지 울산대 전 교수라고 그래야 할지 울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이게 감옥에 당연히 가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극복하고 공수처법도 이래서 만든 건데 꼭 조국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다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왜 조국 이슈가 이번 청선에 이어질 거냐는 저도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화 사회가 됐다면 조국 같은 사람은 교수로서 또는 장관으로서를 끊어나서 인간으로서 인간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출마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한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지지단체를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학습 효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를 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탄핵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김병수 범법자 있잖아요. 드루킹 사건. 범법자로 분명히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거거든요. 그 사람을 뻔뻔스럽게 도지사에 출마를 시켜서. 아직은 최종 판결은 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합니다. 조국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이번 정부가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공수처로 막으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도 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많은 시간과 지나간 정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재봉 교수님은 조국 전 장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비리면 누구라도 놀라서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동료 교수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교수를 할 수 있어? 아니면 같은 진보라고 진보라는 소리 옆에서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진정한 동지애고 진정한 그런 건데 그걸 지지하는 것이 마치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범죄자를 막 옹호하는 것이 같은 편이라 옹호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가? 이런 거죠. 네, 최소장님 말씀하세요. 이재봉 교수님께서 아까 모두의 진보보수 구분 없이 또 어떤 진영 논리 없이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수 쪽도 가장 거구 쪽, 그러니까 태극기 흔드는 그분들의 논리를 지금 그대로 대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그 부분 말씀하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걸 갖다가 해요. 조국이 어떤 걸 갖다가 어떤 거가 조국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만 말씀해 주시겠죠? 조국이 거짓이 아니라가 아니라 조국이 현재까지 유죄로 확정될 만한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요.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소 단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정도이거든요. 사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는 거 결코 의심을 거두지는 못할 사건이긴 하지만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정도점의 사안을 가지고 당시 한 두어 달 동안 모든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백만 건의 기사를 만들어내었더래서요. 이건 정말 한 개인에 대한 처절한 테러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실제로 조국 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위선적 강남 좌파가 저지른 그러니까 기독권 세습 행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문제도 아닌 그냥 가족 문제 실제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 언제의 일이냐 하면 2010년 때 일입니다. 2010년, 12년, 13년, 14년 이럴 때 일들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어떤 사건들 그것도 거의 그냥 과태료 정도쯤 내게 되는 아니면 좀 더 강하면 벌금 정도를 부과할 정도쯤에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검증을 하는 것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위중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얼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던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한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바로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남발한, 수사를 남발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이중적인 잣대를 쓰는데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고 구속을 시킬 때는 박수를 치다가 그것보다 약하게 조국 장관을, 전 장관이 조국 전 교수죠. 조국을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검찰개혁으로 바뀌는데 그걸 검찰 장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또 대통령 퇴임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측근들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앉혀서 영원히 보호를 받으려 하는 그런 법이 검찰개혁이라면 전두환 법도 개혁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공수장이란 모든 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캐시머신 있잖아요. 현금 머신기에서 5천만 원을 입금을 하고 이런 증거도 있고 테이프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날 때는 결론이 아직 나은 상황이 아니고 법원의 최종 시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누구, 최순실 있잖아요. 최순실이 최종 결론, 그러니까 3심이 될 때까지 구속을 안 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중젯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하면 3심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론에서 까발리고 아니면 이거는 개인의 개인, 그걸 뭐라고 그러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로 쉽게 산다. 정말 그걸 비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조국이 받고 있던 여러 혐의들 내지는 비난받고 있었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조국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위선적 좌파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었던 거죠. 만약 소위 이쪽 수국 기독권 쪽 어떤 정파의 사람이 조국 정도의 어떤 일을 가지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거 사실 기사거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뭔 얘기냐. 다시 말해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라든지 하는 등등 그 수준의 것들 말입니다. 그런 정도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아빠 찬서도 없고 엄마 찬서도 없는 그런 조상 찬서 전혀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계급적 울분이 터져놓은 것이 바로 사실 조국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을 생각할 때 조국 사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교훈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실제 그 교훈을 잘 반영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이슈가 끝이 나지 않고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 이슈가 총선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는 검찰을 장악하는 정권의 야욕이냐 아니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권의 방향이냐 의지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이 되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여러 당시에 보도 사실들이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다라는 게 현재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아직 확정 편향이 좀 심하시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번에 이 조국 관련 어떤 여러 사항들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민주당의 사실 비례위성정당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조국 수혹 이런 쪽 검찰개혁 이런 어떤 슬로건을 오히려 내걸고 지금 출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조국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총선에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에 연결될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걸 오히려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 표방했던 그런 어떤 강남좌파적 어떤 개혁의지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특히 검찰개혁의 사법개혁의 앞장서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개인의 삶을 오히려 희생했다는 그런 어떤 헌신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범 교수님은 검찰 장악을 하려는 정권의 야욕으로 이슈가 연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걸 만약에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고 투표를 가능하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는 꼭 투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 신조가 좀 다릅니다.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거의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야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야당 측에서 지금 공수처법이 집권 여당이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자기 사람들 다 안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자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호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광신 집단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뭔가 사회비 종교 집단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입이 떡 벌어져서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최 실장님은 열린민주당을 말씀을 하시면서 조국 이슈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개혁과 함께. 교수님께서도 이 이슈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그게 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냐면요. 조국 정도의 일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지 이미 그런 사람은 아웃이거든요. 다른 사회에서. 그런데 그걸 수호하고 그걸 당까지 만들어서 수호대를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 거기 개입됐던 사람, 청와대 울산 사건 개입됐던 사람들까지 전부 나오고 조국 사건 가입됐던 사람들 전부 입후보한다. 그럼 우리 사회가 정말로 좀 많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많게 몇십 년 동안 옥골을 치르거나 죽어간 민주화 동지들이 정말 슬퍼할 것 같습니다. 사회비 가짜 운동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조국 이슈가 연결, 어떤 형태로든지 총선에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국 이슈를 정리하는 코멘트 한번 주시죠. 그리고 입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조국이 던진 그런 화두는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계급적 울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검찰의 전횡, 검찰이 어떤 곳에 특수수사대까지 투입해서 그렇게 엄청난 국가공권력, 국가공권력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 폭력이거든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걸 실제로 전시해 보였고요. 또 실제로 언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건의 기사를 생산해냈는데 실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런 걸 통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깊이 박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계급적 울분을 해소하고 또 과정과 출발 그리고 또 결과까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치와 선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조국은 위선이라는 하나, 그다음에 정의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정권을 비호하고 퇴임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주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정상적으로다가 수사를, 자기 임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탄압을 해서 이를 수족을 잘라놓고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코로나19의 소용도 속에 사회보호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알못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치를 알지 못한 사람, 그래서 누가 되든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극복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나의 작은 정치적 행위, 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로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정알못하파 정치를 알려주마, 1분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